아 고마워 와 와 와 도압이 순수가 친축친축받아주셨어요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거 아시죠 아니 찐구구가 제 방수에 왔기 때문에 만두님을 아는거잖아요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요새 LP를 보는데 FPX 폼이 심상치 않아요 이게 근데 바뀐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는게 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거 좀 떨떠름해요 그래서 잘 되니까 좋긴 한데 린웨이 샹 선수가 훨씬 캐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린웨이 샹 진짜 잘하는데요? 진짜 또 린웨이 샹 아! 아! 생각하니까 TN이 문제인데 가오티엔냥 범위는 너야 인마 보호하고 너구리 두 명으로 바뀌니까 이거 승승장구하는 거 보라고 가오티엔냥 그 단어를 하나 쓸 때가 그걸 한 번 맞춰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인가요? 아니요 저는 갖고 있나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라봉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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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인가요? 아니요 갖고 있지 않고 나는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만두인가요? 정답 TN 보고 있대요? 네 TN! 네 부 누리마 TN 열심히 안 하냐? TN! 게임 해야지 너 지금 방송 볼 때야 네 부호인 누리다 마 열심히 안 하니? 그리고 오늘 라스칼이 선보인 자극의 발톱 레넥톤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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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Q만 나갔어 아니 근데 탑에서 내가 2대1로 한 명을 땄는데 왜 아래쪽에서는 손해를 받냐? 정글 승전보 좋고요 나왔다 차발 자기벨룰 승전보 문 선수가 보고 있는데요 어 어 참 센세만 진짜 욕하고 싶어 어떡해 영캐 Flash하고 썰은 치고 있네 물음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가 무쾸욕 아냐 어디까지 가냐 부영 진공 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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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수어른릉 야오야오 헌냐오 헌냐오 오오 쏭이! 뭐야 뭐야 뭐야! 팬시 쉬쉬! 이 분화시험 봐! 아 쉬쉬! 아이야! 아이야! 침묵!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뒤에서 카카오페이로 다시 환불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환불 없습니다. 그러면 칸 선수도 그 빵댕이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빵댕이? 빵댕이라니요. 그거 너무 단어가 공격적이잖아요. 나.. 여기 말하잖아! 김구 님도 말하잖아요! 빵댕이 흔들어달라고 전해주세요, 통영님! 빵댕이요? 빵댕이 흔들어주세요!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 야! digo.. 야야야야야 리스트! 뭔가가? 비X2 수술 쏘이쉬쏘이쉬쏘이쉬 야 이거 풀어? 오케이кать 보조좋아 아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좋다 좋아 와! 좋아! 야! 좋아! 야 이거지! 이게! 어? 쟤들.. 어? 아니야 야야야야야야! 뭐..뭐해! 야야야야야야! 뭐해! 이게 자발! 이게 자객의 발톱! 좋습니다! 라스칼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땡큐 김광희 땡큐 라스칼! 라스칼 응원 노래 아시나요? 그게 뭐죠? 스컬스컬! 좋아 좋아! 롤 지금 점검이어서 랭게임 못한대요 아 그럼 저 한 손 쓰고 이 판 끝나고 한 손 쓰고 1대1 하실 어제 방송시간 채워야 돼서 1대1 한 손 오케이 오케이 저 김근 선수 이겼던 사람이에요 김근님이 동화야 한 손으로 해도 이겨 개쉬움 발로 해도 이길만한 어? 저는 일단 저도 아이번 해볼게요 어 아이번 챔피언이구나 아니 아이번이면 그냥 한 손 해도 되겠는데 아 야 이거 발로 마우스 클릭만 되면은 이거 발로 할텐데 한 번 일단 도전 한 번 해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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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죠 오케오케오케 와우! 아니 뭐만 디스 디스 이스 빠오즈 대쉬 평타 그리고 나한테 아이고 오오오 나한테 쉴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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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끝나면 부패 물려 굳건한 의제 비스킷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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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룰루 괴롭혀 보호의 시야 데이지 평타 대리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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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거 줘봐 저만 힐 다 못쓰시는거 아니죠? 안써도 이기죠 안써도 이기죠 어떻게 죽이실건데요 어떻게 죽이실건데요 저 타워에 있는데요 타워에 있는데요 미니언 옆에다가 수풀 가꾸기 수풀을 가꿔버렸죠 오 나오시던가 나오시던가 자신있으면 나오시던가 여기서 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덩굴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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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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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맞고 실드 써버리기 여기다가 와드를 박아버리지만 뒷무브윙으로 피해버리기 저기 안에 와드 있으면 뭐하죠? 와드 있으면 뭐하죠? 다시 하나 수풀을 가꿀거죠? 수풀을 가꿨죠?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압박 압무빙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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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파임 못하죠? 타워에 있을건데요 타워에 있을건데요 타워에 있어도 덩굴뿌리 맞죠? 하헤헤헤 깔깔깔 하하하하 평타 치려고 안했죠? 우와 스킬 호흡에다가 다 써버리기 우 우 무섭지 무섭지 아이버 무섭지 아이버는 경험치 먹고 있죠? 아이버는 경험치 먹고 있죠? 아 룰루 이거 어떻게 하나요? 병타 병타 보호의 시합 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아는 무슨 죽으세요? 죽으세요? 병타 으아악! 오와 으아악! 아악! 아니야 x2 이거 아니야 x2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디지 하하하하하出去 하하하 갈라부리 친구들 그리고 컨트롤 3 컨트롤 3 앞에 가서 춤추어 버리기 수풀 가꾸기 수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게임 안 끝났죠 안 끝났죠 안 나갔죠 안 나갔죠 포탐 앞에서 컨트롤 3 컨트롤 3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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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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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